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조식입니다. 어제랑 메뉴 똑같습니다. 돼지고기랑 검은콩 견과류 볶음 멸치 견과류 감자 달랑무 미역국 그리고 요거 사벌면은 그냥 받침대로 가져온거에요. 제가 먹지는 않습니다. 받침대 카메라 받침대 어제랑 메뉴 똑같구요. 오늘은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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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 7시입니다. 자, 아침 7시입니다. 자, 아침 7시입니다.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네. 이 집은 매일마다 똑같아. 다른 호텔에는 조금씩 바뀌는데 하루에 한 두세 갱씩. 자, 아침 7시입니다.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어.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어. 근데 여기 광양시에 있는 광양 중마 터미널에 있는 터미널 근처에 있는 대부분의 호텔은 조식 다 줍니다. 근데 서양식이라서 아니면 가공식. 여기만 한식으로 저는 주기 때문에.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어. 그리고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게. 그리고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게. 그래서 저는 메뉴가 안 오면 전혀 안 바뀌게. 이 집은 메뉴가 안 바뀌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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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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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2에 숫자 2를 쓰는 중이야. 맞아요. 맞아요. 아 근데 약간 그냥 두껄 안 하고. 진짜 좋은 거 같아. 진짜 좋은 거 같아. 양념을 넣고, 쌀가루가 많이 넣으시니깐. 양념을 넣으셔도 되요. 양념을 넣는게, 사용하기는 더 잘라요. 양념을 넣고, 양념을 넣으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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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윙이 고춧가루 k medida noc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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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There fish b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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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곰수 이것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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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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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고추 물 어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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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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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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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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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